무속인이 하는 말은 어느덧 신빙성이 있나요? 이게 또 맞을 땐 맞고 안 맞을 땐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신빨이냐 또 애고의 마음으로 하느냐 신빨로 하느냐 또 다르고요 무속인마다 또 수준 따라 다르고 그렇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속인들께 굳이 물을 필요 없죠 본인 양심에 물으세요 아주 뭐 급한 경우 아니면 당장 정보가 부족한데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참고권으로만 활용하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보살이라면 그냥 양심에 묻는 게 본식이니까 또 들어놓으면 도움이 되면 좋은데 그거에 걸리실 수도 있잖아요 자명한지 안 한지 모르는데 또 그 말에 걸려서 휘둘리는 그 상황이 저는 싫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적당히 좀 무시하실 수 있는 정도의 자기 내공이 있으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고 그 전에는 휘둘리 씨 좋은 말을 해줘도 본인이 또 감당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잘 소화를 못 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공을 기르시라 저는 무조건 자기 내공이 주다 자기 내공이 제일 주다 참고권으로 활용하시라 전문가들한테 공인중개사, 부동산 문제는 공인중개사, 간평사 전문가들하고 변호사 상의하듯이 그냥 그런 영적인 문제도 참고하실 정도로 여러분 내공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휘둘리면 안 돼요 자명하지 않은 말까지도 무속인도 얼마나 천찬데요 그 안에 소시오패스 무속인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인생 망가진 사람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조심하시라 본인 내공이 있으면 상관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을까 Why don't you까 B your